1.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 잠시 동안 편안한 속도로 호흡할게요. 들숨과 날숨 사이의 짧은 순간들에 집중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2. 잠시 동안 편안한 속도로 호흡할게요. 3. 잠시 동안 편안한 속도로 호흡할게요. 오늘 하루를 시작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기분을 가지고 눈을 뜨고 몸을 일으켰나요? 하루를 시작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나요? 오늘 하루 종일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돌아 봅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를 마주하며 나는 어떤 것들을 느꼈나요? 그때의 그때 내 마음이 했던 반응을 기억해 봅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울컥했던 일이 있었나요? 내면 깊은 곳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항상 잘 들었나요? 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천천히 하나씩 짚어보며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가져봅니다. 오늘 나를 스쳐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에너지도 함께 보냅니다. 이렇게 오늘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깊은 곳에 나와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겠습니다. 오늘 하루 기분이 어땠니? 힘들거나 괴로운 일들은 없었니? 나는 언제나 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단다. 괴로움이 있다면 언제나 나에게 신호를 보내주고 또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나 스스로를 위해 많은 것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안에서 많은 힘을 보내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나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건네봅니다. 타인과 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와의 소통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 행복, 풍요, 건강만이 존재하는 무한하고 아름다운 근원으로부터 반짝이는 감사의 에너지가 나를 향해 촤르르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에너지의 샤워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어지러운 것들을 모두 밖으로 흘려보냅니다. 이 에너지의 샤워를 통해 내 몸은 조금 더 밝고 깨끗한 빛으로 차오릅니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또한 이 에너지의 샤워를 통해 이완합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있으며 매일의 정화를 통해 불편함을 흘려보냅니다. 오늘도 많이 수고했구나 오랜 시간 긴장하고 있느라 고생했구나 내 몸 구석구석에 따뜻하게 말을 건네어보고 이완을 돕습니다. 반대해 주시지 않으면 remembering 그에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는 사랑으로 안에서 내 몸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예전 complimentary 내 몸이 없으면 긴 밤을 보내고 또다시 떠오를 아름다운 태양과 함께 돌아올 내일을 기다리며 평온한 삶으로 가는 여정의 일부가 되어준 오늘 하루를 마칩니다.